핑크퐁 친구들 안녕? 우린 지금 낚시를 안 중이었어 상, 상, 상어다! 도망쳐! 상어가 쫓아온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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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바위들을 봐! 조심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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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빨리 빨리 더 빨리! 휴, 친구들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호이! 어? 어? 저기도 상어다! 얘들아! 우리야 엄마였네! 호이! 우리 엄마랑 같이 놀자! 응! 좋아! 호이! 엄마! 아까 못된 회색 상어들이 쫓아왔는데 저랑 호이랑 엄청 빠르게 도망쳤어요! 뭐? 나쁜 회색 상어들이? 다친 데는 없니? 응? 응? 저건 뭐지? 응? 친구들! 큰일이야! 이번에도 회색 상어들이 쫓아오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다니! 누가 더 센 상어인지 붙어보자고!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상어가 우릴 쫓아와! 도망쳐!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위! 아래! 이러다 상어한테 따라 잡히겠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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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괜찮아?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아 호이 아기 상어 호이 정말 헤엄을 잘 치던걸 엄마도 정말 멋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못된 회색 상어들이 쫓아왔는데 다같이 무사히 피했어요 꼭 저런 큰일 날 뻔했구나 다들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저, 저, 저기 뒤에 아까 그 못된 회색 상어들인가? 다들 아빠만 믿어 아니, 저, 저거 대왕 상어다! 도망쳐! 저길 봐! 대왕 상어가 오고 있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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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상어가 우릴 쫓아오고 있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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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좋지! 오늘은 내가 해초피자 유리사!